다들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빼빼로 데이가 아니라 농업인의 날입니다. 농업인의 날이 11월 10일이 된 이유는 한자 10일을 합치면 흑토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진짜 존나 몰라도 되는 정보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빼빼로는 식상에서 만들기 싫고 뭔가 특별한 요리를 만들고 싶은데 그게 힘드니까. 억지로 빼빼로가 아닌 다른 신박한 요리를 만들 명분을 쥐어짜내기 위한 겁니다. 매일같이 FM들 조페는 이야기만 하다보니 저의 여자력을 뽐낼 시간이 시간이 없다는 게 아쉬워서 오늘은 그 누구도 걷지 않았던 전임이답의 요리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정말 이름도 비범한 메로나 초코 월남쌈입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을 프라이팬에 구웠다가 설사를 만들었냐고 욕을 먹은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얌전히 편의점 재료만을 가지고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애석하게도 민트 초코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민트 초코 월남쌈이 아닌 메로나 월남쌈을 한다는 점 알아주세요. 사실 이거 만들면서 하시발 나란 년 존나 잘해서 나폴리마피아의 밤티라미수처럼 잘나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들긴 하더라고요. 재료는 아주 간단합니다. 월남쌈 메로나 그리고 초코가루 이렇게만 있으면 되죠. 미리 말씀드리는데 월남쌈 뒷광고 아닙니다 님들 같으면 사이버레카에게 광고 주겠어요. 자 뜨거운 물을 준비하고 라이스페이퍼에 살짝 부어줍니다. 그리고 라이스페이퍼가 완전히 적셔지도록 뜨거운 물을 살살살 돌려주면 됩니다. 한 손으로 요리하고 한 손으로 동영상 찍으려니 물을 흘렸지만 괜찮습니다. 닦으면 되니까요. 워낙 밥을 안 해먹다 보니 집구석에 적어 담을 접시도 없더라고요. 매일매일 배민이나 시켜먹는 저희 식생활 꼬라지가 느껴지시죠? 어쩔 수 없는 저도 한국 여자인가 봅니다. 몸속에 흐르는 요즘 한국 여자 특유의 밥 안 차려먹는 식습관을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 자 이제 헛소리는 그만하고 요리해볼까요? 라이스페이퍼 한 장은 정없으니 한 장 더 올려줍니다. 그리고 라이스페이퍼 겨우 저거 하나 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변한 아이스크림을 라이스페이퍼에 올려줍니다. 사실 저걸 프라이팬에 녹이면 진짜 아스트랄한 비주얼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들기 쉬운 레시피로 만들기 위해 제가 일부러 생아이스크림으로 한다는 점 알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서 미라 붕대감 듯 라이스페이퍼로 메로나를 잘 감싸줍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이대로 먹어도 너무 맛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요리 유튜버 실격이겠죠. 조금 더 화끈하고 도파민 줄줄 흐르는 비주얼과 맛을 위해 여기 위에 초코가루를 뿌려주면 여러분의 혈관을 녹이는 메로나 초코월 남삼이 완성되는 거죠. 엄마 보여줬는데 엄마가 시루떡 같다 하더라고요. 라이스페이퍼 초코가루 메로나로 시루떡을 연성해내다니 저의 연금실력이 참 일추월장했다는 느낌이 드는 건 저만의 착각은 아니겠죠? 저희 엄마도 대단하다 극찬한 요리가 완성되었네요. 자 오늘은 남성과 여성이 교접을 위해 빼빼로를 나눠준다는 빼빼로데이입니다. 하지만 그냥 평범한 빼빼로는 이성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는 법. 편의점에서 간단히 살 수 있는 재료로 이렇게 멋진 요리를 만들어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의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여러분을 위해 온 정성을 다해 메로나 초코월 남삼을 만들어봤습니다. 채널 신고하러 온 메가런야들도 군침이 싹 돌게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졌네요. 이렇게 여자력있게 노력하는 한여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 가는 게 어떨까요? 레시피는 영상 설명란에 적어놨으니 많이 만들어 드세요. 오늘의 한줄 맛평가 솔직히 진짜 존나 맛있습니다. 리얼 억가 거르고 한입 딱 먹으면 달달한 초코맛이 먼저 입안에 감돌고 쫄깃쫄깃한 라이스페이퍼를 씹는 순간 메로나의 향기가 확 퍼지면서 오직 나란연 진짜 요리 유튜버 해야 하는 건가? 싶은 느낌 들게 되는 맛이랍니다.